일단 탕수님의 비율은 국회 말고 또 있어 뭐야 뭐야 어? 아악! 이걸! 야 이걸! 이거 왠지 프리즌 가면 저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프리즌 가보죠? 재밌을 것 같음 프리즌 가보자 아니 뭐 어차피 1등은 물 건너가 안 거고 뭐 도박하지 뭐 뭐야 카고팔이 왜 나와 기분 나쁜데? 카고팔이 왜 놨지? M16에 카고팔이라고? 젠구팔로 놀아야지 이렇게 된 김에 너도 그러려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싸줄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라운드 계속 쫄아가지고 불레했지만 그냥 맘 놓고 해 그냥 보인대요 싸 포트 타고 걷는다 인스트 우리 봤겠는데? 안 보이는데? 차차차 카고팔 간다 사람이 아닌 분이다 유튜브 가 유튜브 가 너무 아깝고 아 너무 아깝고 아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되는 각인데 아 저기 멈췄나보다 95만 명 아 저기 있다 보인다 어 사람 보인다 언덕 100x100x100 저기 뭐야? 저기 왜 있어? 저기 왜 있어? 아니 붙지 말고 그냥 멀리 있어 멀리 있어 그냥 멀리 있어 그냥 멀리 있어 그냥 버린 거 같은데 차를 우리 봤다 우리 봤어요 이걸 우리를 보네 맞았죠? 맞춰보시죠 이러다 머리 서지면 개 웃기죠 어 뭐야 여기 털고 반대 넘어갈까? 반대 언덕 와 나 진짜 죽을 뻔했다 뭐야 맞았네? 네 저 머리랑 쪼끼들 동시에 맞았어요 한명씩 한명째는? 한명 뺐는데 앞에 1층 집에서 뒤로 둘 다 다른 집 있어요 그냥 반대쪽에서 상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애들 합시다 시비 걸읍시다 그냥 여기서 그냥 유리창 다 깨놔야지 깨져있대 아까 그 집에 다른 사람 붙었어 싸운다 지금 총소리 나는게 거기 뭐야 이거 왜 안 돼? 왜 안 되지? 좀 쏠게요 어잇 아잇 안됐는데 하잇 하잇 아니 왜 안 되지? 오오오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 뛰어내리면 안 되고 아니 아니 뭐하지? 아니 계속 뛰어내리는 아 이거 돼요 이거 됨 아니 왜 계속 넘어가냐고 오오오오 걸어서 갑시다 야 여기서 나오는 사람 있겠다 그럼 중턱 중턱으로 가실? 아니면 저기 뚫어버려도 되고 중턱 먹자 그냥 여기 있죠 싸운다 위에 있는데? 왼쪽 차수리 일로 온다 미라도 자리 잡았다 망했다 20대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지 그냥 머리 안 돼 풀 토핑하고 그냥 뛰죠? 괜히 자리 잡히면 안 돼 안 쏘는데? 또 쏜다 쏜다 나만 쏘는거지? 화난이 갑자기 난 왜 안 쏘죠? 감사합니다 어 저 사람 달린다 두대로 갚아줌 어 밑에서 온다 밑에서 다른팀이 제발 난 여기서 눕기 싫다고 안 맞는가 아이씨 아이씨대로 자기장 온다 저 아래 차이 있거든요 75 방향 오케이 오 사람 내렸다 확인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모른 척 알면 큰일나 이쪽 본다 이쪽 본다 나 봤어 저거 봐서 쏜거임 와.. 바로 앞에 있어요 죽었다 죽었다 힐 가능? 죽었어 죽었어 자기장 안쪽으로 오세요 하여튼 다른 사람 오는데? 두 팀 왔는데? 어우 수리탄 내 차로 간다 사라졌는데? 뒤에 내려가야 돼요 저희 우리 뒤도 조심해야 돼 우리 왔던 길 비드차 차를 그냥 쓸까요 제가? 쓰셈 어이구 저기 저깄다 210 차 내고 더 외모 더 감피다 저기 두 명이 210 어이구 저기 한 명 아 망했다 망했음?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어떡해 저쪽에서 두 명 갑니다 제 쪽에서 두 명 갑니다 저 지금 제가 살아있는게 신기하거든요? 지금 제 상황이 밑에 쏘고 있음? 아뇨 이 도로에도 아직 저기 남아있음 저 연막 없음? 저 연막 한 개? 죽었네? 거지같은 M16 좀 버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뭐야 8명밖에 안 남았어 아니야 6명 남았어 그니까요 신기하다 진짜 아니 이걸? 난 자리 있다 있다 해안가축 차설이 들린다 저 자리 개좋음 앞에 도래에 사람 붙었어요 지금 170빵이야 가슴 체크 맞는다 맞는다 어디에서 눈쟁이가? 눈쟁이 와 킬 뺏겼다 킬 뺏었고 111111 111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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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백 백 백 백 100 100 100 돌 돌 돌 돌 돌 여기 돌 눈 돌 적은 피 눈쟁이 상상도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렇LY 2대1은 솔직히 힘들긴 한데 각을 벌리면서 하지만 1대1 상황이라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왼쪽 오른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 아파요 각이 조금만 나와도 바로바로 지금 잡아낼 수 있는 실력들이 있는 상황 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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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벌리죠 봤어요 봤어요 이제 봤어요 정상자의 상황 마이크 이걸 왜? 아니 이걸 왜? 아까 했던 대로 이긴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해? 놀았다는 소리 하지 맙시다 마지막 첫번째 세번째까지 저희가 결과가 안좋아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아시겠죠? 선생님이 다 말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터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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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핫스테이크 윙 아 이번에 왜 자꾸 치킨을 못 먹나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치킨 드시게 됐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게 이번에 프로분들이 많아가지고 세번째 라운드까지는 힘들었는데 아 또 열심히 하다보니까 한라운드는 그래도 1등을 할 수가 있네요 아니 뭐 어차피 뭐 1등은 물 건너 간거고 뭐 도박하지 뭐 네 일단 은쟁이님 굉장히 존경하는 스트리머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은쟁이님 그 라이즈앤도 좋아하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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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분이 좀 드나요 어떻게 계산해 보면 하하 그거는 그래도 아쉽지 않을까 네 좀 어떻습니까? 어 전 1차 대회보다 2차 대회분들이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또이 떨어져있 john 네 4라운드 끝나고 나서 인터뷰 딱 하려고 했는데 라이즈는 좋아하지 라이젠 슬슬이라는 질문 자체가 무슨 질문을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모습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나쁘지 않아, 솔직히 이러면 한 라운드만 더 잘했어도 3등 안에 들어갔겠다 탑5네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배그 스쿼드 하러 갑시다 사람 구해볼까요? 이 집 거방에서? 어... 모장님이 하자고 하는데 모장님은 혼자래요 혼자요? 한 명 더 구해되는데?